안녕하세요. 한비티비입니다. 네 오늘 배합연구 할 건데요. 어떤 걸 할 거냐면 학교석 암호. 네 승급을 지금 합니다. 네 일성이 됐죠. 오인이 늘고 방어력이 또 늘었습니다. 네 여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? 실드 상한가가 올라가네요. 네 볼까요?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실드 상한가가 607 올림 올라가나 보죠. 607 이었죠. 네 한번 봅시다. 607인데 617 이었네요. 이렇게 올라가는군요. 괜찮습니다. 네 요런 식으로 올리면 참 좋네요. 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좀 더 강한 방어구를 일성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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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